어? 어서 왔지! 너희 여기서 뭐하는 거야? 좀 비켜줄래? 세차해야 되거든. 하하! 오늘은 우리 엑스패밀리가 특급 세차 서비스를 해주도록 하겠다. 특급 세차 서비스라고? 하하! 그래, 맞아. 특급 서비스인 대신 에너지볼을 하나씩 더 줘. 음, 하나를 더? 왜? 돌로의 세차장보다 특별한 게 있거든. 특별히 반짝반짝 광택을 내주는 서비스를 해줄게. 그래? 그거 괜찮을까? 시작해, 어서! 엑스패밀리 특급 세차 서비스! 시작! 합쳐! 아, 시원하다. 따뜻해. 깨끗이 닦아! 우와! 하하하! 아... 놀라워! 정말 빛이 나는데. 고마워. 또 올게. 다음에 또 와. 좋았어. 그새 입소문이 났나 보군. 다음 손님도 닦아드려. 알겠어. 바로 이거야. 아주 좋은데? 내일도 이렇게만 하면 되겠어. 내, 내일도 다시 해. 물론이지, 모스. 트레인엑스님께는 많은 에너지볼이 필요해. 오늘은 첫날이니까 마무리하자. 우리도 세차 좀 해야겠어, 듀크. 따뜻한 바람 쐬고 싶어. 굳이 넌 세차할 필요 없어. 그딴 일에 에너지볼을 낭비할 수는 없다고, 도스. 자, 가자.